안녕하세요 여러분, TKTV 누구겠습니까? 대니엘 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FA 선수들의 깜짝 장기계약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KBO 리그에 엄청나게 큰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계약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짧게 정리정돈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선수들의 이동이 있었고 또 F에 계약될 소식들이 들려왔죠. KBO 리그 구단들이 과감한 투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서 거의 뭐 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쓰여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총액 100억이 넘는 그러한 계약을 대박 계약을 터뜨린 선수만 5명이 나왔던 이번 스토브 리그 FA 시장이었습니다. 오버페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근 FA 선수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시장이 움직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100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들이 FA 시장에 나왔을 때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확실한 주도권은 선수들한테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물론 시장마다 환경이라든지 계약 규모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은 뭐 선수들을 위한 잔치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왔죠. 자 먼저 지난 12월 중순이었습니다. SSG 랜더스가 박종원 선수와 문승원 선수와 5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죠.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2월 중순 같은 경우에는 당시 FA 선수들 계약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던 그러한 시기였고요. 그런 시점에서 박종원 선수와 문승원 선수의 계약 소식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었던 그러한 소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한 열흘 뒤쯤 크리스마스 날이었죠. 한유섬 선수가 또 5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SG 랜더스가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삼성 라이언스와 그리고 구자욱 선수가 5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BFA 선수들 총 4명이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O 리그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광경들이었고요. 여러분도 이러다가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스토브리그가 아예 개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BFA 선수들이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있고요. 유강남 선수도 있고 양희지 선수도 있고 박동원 선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끝나고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구단들이 비딩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값이 상당히 오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삼성 라이언스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구단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BFA 선수들의 계약 또한 모든 장기 계약이 그렇듯이 당연히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고요. 1년 더 일찍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이다 보니 리스크 또한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박종원 선수도 그렇고 문승원 선수도 그렇고 구자욱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들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받은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구단들이 또 한편으로는 잘 아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보장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구단들이 확신을 갖고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FA 시장에서 선수들한테 주도권이 넘어가다 보니 조금 더 일찍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잘 빠르게 움직이는 게 구단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결정이다,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3년서부터 셀러리 캡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FA 선수와 장기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단의 입장에서는 한 20%에서 30% 정도 DC를 받게 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이 선수들이 FA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떤 시장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만약에 구자욱 선수가 올 시즌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시장에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뭐 120억 그리고 90억 보장액도 엄청나게 큰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많은 돈을 구자욱 선수가 제시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BFA 선수와 장기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큰 플러스는 한 20-30%의 DC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FA 선수 자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대 액수를 보장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금액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 약간의 양보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년 정도 빠른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계약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90억 원을 보장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구자욱 선수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시장에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100억 넘는 돈을 보장을 받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을 생각해봐도 90억 원을 보장을 해줬는데 어떻게 그거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의 양보는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안정감이 드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고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카 보라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FA 시장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스타일이거든요.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은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스카 보라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 1달러도 양보하지 않는 스타일이 또 여러분들 스카 보라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A를 눈앞에 둔 선수들 스카 보라스 같은 경우에는 1년 더 기다리자 1년 더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또한 여러분들 나쁜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이 있는 것은 절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선수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선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깔끔하게 정리 정돈을 해드리자면 약간의 금액적인 면에서는 양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선택을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총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스토브리그 또는 FA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추가로 비FA 선수들의 장기 계약 소식이 시즌 전에 들려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비FA 선수들의 계약 소식은 자주 들려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비FA 선수들의 장기 계약이 다 성공을 거둘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KBO 리그에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비FA 선수들의 발빠른 장기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그issy해 주셨습니다. Shirley there